선배님! 따라오신 겁니까? 실물보단 못해도 좀 비슷하긴 하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표현도 잘 안 하시고요? 대체 왜 쓰러진 건가? 빈공에게 무슨 문제력이 생긴 것인가? 저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야 빈공마마는 보통 사람보다 맥박이 느린 서맥이 있사옵니다 쿵 쿵 이게 원래 제 심장 뛰는 속도거든요? 근데 그쪽만 보면 쿵쿵 쿵쿵 정상으로 뜁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좋아한다고요 선배님을요 저하와 손잡고 궁 구경하기 같이 걷기 가장 중요한 건 빈공의 건강입니다 너 하나보고 이 궁이 들어오나이다 그러니 이제 네가 지켜주고 아껴줘야지 그렇지 저와 같이 가요 아마 뛰시면 안이도옵니다 둘째 형님이 무뚝뚝하고 뭐 쌀쌀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사방에 널린 조개껍데기지만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운명으로 여겨주십시오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그게 해를 보고 한 말이 아니거든 험성국교 안생기고 잘생겼는데 형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확실해? 별똥별 보며 소원 빌기 어서 나오세요 예? 기다린 거 맞네 아닙니다 별똥별입니다 저 보지 마시고 얼른 소원 비세요 우리 진짜 했냐고? 그런 방법으로 저하와 첫날밤을 치르긴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내일은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볼까요? 내일은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볼까요? 내일은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볼까요? 예 왜 한국 나라 아무 일이 없다 하셨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기에 기억을 못 하시기에 이미 기억났습니다 저하와 똥 닮은 아들이 낳게 해달라고 저하와 똥 닮은 아들이 낳게 해달라고 저하께서는 저를 똥 닮은 딸이나 개달라고 비셨대요 안녕